히힛 갓 지불받다 아닌가 지불받다 아닌가 지넘강 너는 불탈이라 난지불 쓰레기 쓰레기 왜 왜 크라데가 잘 나오는데 첼리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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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소야 도와줘 렘리니불 렘리니불 쟤가 뿔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아이언클레드입니다 뭐야 쟤 왜 살아있어 렘리니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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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 렘 렘 렘 렘 렘 이길수있나? 음 안될거 같은데 금힘화 쓰레기 게임 이길 수있나? 물론이죠 비포션 난고나 극복, 폰멜 타격, 불 뿜기, 복수 설라임이니까 사망 발굴, 발이, 몽둥이 지발지? 고갈 망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타격이나 씌울까 현도라고 무감각 찍으면 되지 않나? 무감 이제 신속 나옴 왜냐면 망치를 지웠으니까 뭐? 뭐? 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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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션 몸통 박치기 연속 난관집을 나와줘야 아니? 왜 나오는데? 이상한 게임이네 난관집을 진짜 완전 좋아 난관을 극복 안하자? 아니면 진화? 진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난관 쓰고 진화 쓰고 아구 지옥불 마무리 아구아구 난관 하나 더해서 난난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불풍기 있으니까 뭐? 공평한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미안한데 이거 등쳐먹은 것 같은데 약간 울루루루루룩 울루루루룩 울루루루루룩 울루루루룩 바랍까지 시세모루는 르도스 등 서방된 아이언클레드 아이언클레드 이러는 것 같아 정찬아 정찬아 세부름 뭐? 세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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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부름신이야 제물 특권적으로 제물 누를뻔하다가 아차했다 뚱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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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땡이와 뚱땡 뚱땡 뚱땅 뚱땁 뚱땡 뚱땅 뭐가 타락싹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감각 드디어 마참내 파이말리 손도 깔끔 무감각 떠서 진짜 세졌는데 이제 좀 차원이 다른데 내 모든 공격은 안단게 진화한다 모래시계 맞고 사망 빌내 안장만도 할까?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근데 윙부츠 사서 엘리트 뚝배기 똑똑똑 따야겠지 검은 별 떴냐 뭐야 뭐야 에어 핵 쓰는 듯 핵쟁이 나 아무튼 애김 에어 카드 애김 핸명서 핸명서가 아니라 헷갈리지도 않네 말굴 하나 더 뭐야 쓰레기만 나왔어 뭐 소주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 아 뭐 소주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 아니 그럴거면은 윙부츠 사느라 돈 썼는데 그 돈으로 유물 사는게 낫지 윙부츠 사서 엘리트 하나 더 잡아서 유물 하나 더 먹었으면 온전도 못 쳤네 이거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을걸 ausodide 유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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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해제 타후 타후 나의 내부감각 드래곤볼로 살리면돈 여우 그까짓 팁으로 가미 어 아이언클레드야 참오 무감각 울룰룰루 진짜 겁나 세네 공격카드만 다 나오는데 공격카드만 나오는데 타락이다 아니 근데 언제까지 타락 체험판만 써야 돼 대중시계 경제물 아 제물 피 깎이는데 암튼 건 쓰려니까 제물을 안쓰기로 했습니다 흠 흠 어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서 174정도 남았네 근데 다시 두배댐 또 두배댐 내가 이미 빠졌다고 내 녀석이 강해진게 아니다 뭘 봐봐 뭘 봐봐 쌓혈 하나만 할까 아니다 에너지 개 많은데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미련도 없었을텐데 전등 전등 바리 뭐야 바리 뭐야 바리 게이득 뭐야 부처헨즈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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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맨더 About 잘 틀림 junto 하이스크림 한 번 기가 낚시술에 걸而는 미키 마우스 어 네 불 대 어 병 속에 타락 병제물이라 병감각이 낫지 않나? 병제물 아니었으면 병어 보호했을듯 뭐야 어차피 나오네 이렇게 강해도 되는걸까 두려운 힘이군 진화 진화 별로 필요없는데 그냥 들고가자 그냥 와 돌리후회 돌리참호해서 참참참하자 와 보션벨트 보션벨트 살까 그게 블랙스지 보션벨트 1턴 344방어 뭘 할수 있는데 파락이다 진짜 가지 타락 무식하게 이게 개미지 그동안 한건 가짜게임이었어 어느 불을 가야할까 4번 불 약간은 딱 썼습니다 지도해 리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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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구 내가 이 도류 광폭하면 뭘 할 수 있는데 1코 구구구 방어 자보가 있는데 이래도 화원이 사기입니까 오면 1000딜을 넣어봐 사망 어이구 벌써 백방어네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사라 사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별거 아니긴 한데 저 캘리퍼스도 일반이었네 게임테일즈의 김성무 작가와 입계약했다는 사실 아시나요? 헐 이렇게 짱있다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네 엠지어네요 일볼도 뭐지? 아니요 내른들 오 이 매우 위협적인 아이언클레드 유료제화는 근성인가 지옥불 위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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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 다 태워도 뜨나? 뭐 지금은 사모가 필요없다 현류 왜케 많아 혈액순환이 잘되는 아이언클레드 전투승 이부모는 전투 승내면 거의 피를 10% 회복시켜주는게 시작유물인데 이부모는 내판 한장도 아니고 차판 2장 찍다가 피씨라덴드 헉 꿈의 낙마한테 영혼 타락 써야지 나왔다 타락이다 근데 영혼 타라도 안 써줄 것 같다 아클 영혼이야 저 엔접 선입력할 뻔 선입력할 뻔 아이언클레드 부족의 가장 강한 전사 의 영혼은 살 만하지만 선입력할 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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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입력 선입력할 뻔 대검 비약하네. 고..검.. 쓰릉.. 쓰릉.. 3..3..3..